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우 오빠가 어디 갔다가 잊혀요. 어릴 때 헤어져서 난 못 알아볼 줄 알았다던데. 아니, 이 사진이 어떡해. 그러니 형제동진, 성희동물을 찾아서 우리 고향에까지 다녀왔던 거 아닙니까? 이방자가 아니면 샘님 같은 자리에 성희동물을 만났을 거 같아? 공연한 근심이었지요. 자, 그럼 눈치무진 이방자 이만 물러가겠소이다. 아, 가만. 나하고 같이 갈 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일보다 생각이 싹 달려져서. 다음 전선은 나 혼자 돌파해보지. 자. 아, 잠깐만. 성희동무원. 경수 형제. 로보트 직장 동지를 만나러 전시간에 간다고요? 정우, 자네 샘씨에 대한 본문을 썼지. 이거야 뭐 순수 리론에 불과한거지요 뭐. 아니야. 리론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젠 샘씨 기계를 만들 때가 왔네. 무슨 소린지. 우린 아직 첨단 기계를 만들만한 기초가 없습니다. 정우동, 제발 꿈에서 깨게. 글쎄 장군님께서 전시간에 로보트를 만들어 내놓은 연구사를 만나두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우리도 이젠 샘씨 기계를 만들 때가 왔네.